포즈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컴퓨터님께 네 한번 기대해서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정면 봐주세요 어 미소리를 한번 착취켜 올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우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기자님들께도 포즈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상전 에브리타임의 대표 모델 우리 정혜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왼쪽에 있는 기자님들께 한 번 포즈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?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유 씨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가장 크게 가장 멋지게 우리 정관장을 빛내두고 있는 우리 헤인 씨의 머진사인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싸인과 함께 다시 한 번 포즈를 우리 오른쪽부터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네 오른쪽에 있는 우리 기자님들께 네 다시 한 번 자 그리고 가운데 있는 우리 기자님들께도 멋진 포즈 부탁을 드리도록 하구요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오늘 우리 왼쪽에 있는 기자님들께도 홍상정 에브리타임 많이 사랑해주세요 라는 포즈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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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는 우리 헤인 씨의 모습을 카메라로 많이 담으셨으니까요 이제 헤인 씨의 목소리를 좀 듣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쵸? 네 우리 안녕히 digamos 우리